1. 공간도체 중에 정상 전류밀도를 I, 공간전화밀도를 피라고 할 때 키르이호프의 전류법칙을 나타내는 것은? 2. 디비는 0 2. 무한 길이의 직선 도체의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직선 도체로부터 L인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2. L에 반비례한다. 3. 전개의 세기를 주는 대전체 중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것은? 3. 선전화에 의한 전개 4. 그림과 같은 자기회로에서 2고 코일은 10에 감았다. 이때 코일의 10에의 전류를 흘리면 간에 투과하는 자속은 약 몇 WB인가? 2. 4.55 곱하기 102 5. 6.28A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상에서 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 I, M은? 2. 1. 6. 유전율 2 투자율 뮤인 매질중얼 주파수 FHZ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의 파장은 몇 M인가? 2. 7. 정전용량 6μF, 극간거리 2mm의 평판 콘덴서에 300mC의 전화를 주었을 때 극판간의 전개는 몇 VMM인가? 1. 25 8. 전자석의 재료로 적당한 것은? 1. 잔류 자속 밀도가 크고 보자력이 작아야 한다. 9. 유전체에 가한 전개 EVM과 분극의 세기 PCM2, 전속 밀도 DCM2 간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1. P는 E0이 10. 반지름이 R1인 가상구 표면에 플러스 Q의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가상구 내의 전이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로 일정하다. 11. 전개 EI3X2 플러스 J2XY 플러스 KX2YZ의 DV는 얼마인가? 4. 6X 플러스 4XY 플러스 X2Y 12. 정연파 자속으로 하여 기절력이 유기될 때, 자속의 주파수가 3배로 증가하면, 유기 기절력은 어떻게 되는가? 1. 3배 증가 13. W1, W2의 에너지를 갖는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경우, 총 에너지 W에 대한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2. W1 플러스 W2W 14. 10V의 기절력을 유기시키려면 5초간에 몇 WB의 자속을 끊어야 하는가? 4. 50 15. 완전 유전체에서 경계 조건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3. 경계면의 수직으로 입사한 전속은 굴절하지 않는다. 16. 두 자기인덕턴스를 직렬로 연결하여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이 동일 방향일 때 합성인덕턴스를 측정하였다니 75mH가 되었고,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이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25mH가 되었다.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는 몇 mH인가? 1. 12.5 17.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과 입사각의 관계가 오른 것은? 4. 18. EX 플러스 A와 E와 EVM인 전기가 자유공간 내에 존재한다. 공간 내에 모든 곳에서 전화밀도는 몇 CM3인가? 4. 0 19. 진공 중에 같은 전기량 플러스 1C의 대전체 2개가 양몇 m 떨어져 있을 때 각 대전체에 작용하는 반발력이 원인인가? 4. 9.5 곱하기 104 20. L1 무한대 L21M의 두 직선 도선을 50cm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L1을 중심축으로 하여 L2를 속도 100m매추로 회전시키면 L2에 유기되는 전압은 몇 V인가? 1. 0 21. 뇌의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4. 댐퍼 22. 선로 임피던스가 Z인 단상 단거리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는? 3. A는 1, B는 Z, C는 0, D는 1 23.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2. 개통의 직렬리에턴스 증가 24. 저하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고장 확대가 축소된다 25. 리클로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배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재전소만은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패로 차단장치를 장비한 자동차단기이다 26.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2.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발전소에 비해 싸다 27.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4. 탑각 접지저항을 작게 한다 28. 우리나라의 특고압 배전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4. 삼상사선식 29. 양지지점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이도를 구하는 식은? 1. 30. 배전선의 역률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선로 절연에 요하는 비용 절감 31. 발전기의 정태안정 극한전력이란? 1.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의 극한전력 32. 유형면적 80km이 일휴 낙차 30m 연간 강우량 1500mm의 수력발전소에서 그 강우량의 70%만 이용하면 연간 발전 전력량은 몇 kwh인가? 3. 5.49x106 33. 낙차 350m 회전수 600rpm인 수차를 325m의 낙차에서 사용할 때의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3. 580 34.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를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이경도는 정연파 교류의 실육값으로 약 몇 kvcm 정도인가? 3. 21 35. 차단기의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의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송전선 대지전압의 최고 몇 배 정도인가? 2. 4배 36. 선로의 작용 정전용량 0.008μpkm, 선로의 길이 100km, 전압 37,000v이고 주파수 60Hz일 때 한상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약 몇 a인가? 3. 11.2 37. 송전설로의 단락보 개전방식이 아닌 것은? 4. 과전압 개전방식 38. 동일 전력을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중량이 같으면 단상 2선식과 3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3. 3-4 39.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러 보호개전기가 동작할 때 동작 전류가 낮은 구간에서는 동작 전류의 증가에 따라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그 이상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 하는가? 4.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 40. 어떤 건물에서 총설비 부하용량이 850kW, 수용률이 60%이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로 하여야 하는가? 2. 680 41.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서 회전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계가 아닌 것은? 4.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 42. 직류 전동기의 역기 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역기 전력은 회전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43. 정격 6600-220V인 변압기의 1차측에 6600V를 가하고 2차측에 순저항 부하를 접속하였더니 1차에 2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2차 출력 KVA는? 3. 13.2 44. 단자전압 220V, 부하전류 50A인 분권 발전기의 6위 기전력 V는? 3. 230 45.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25음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퍼센트인가? 2. 12.5 46. 육극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전압이 220V, 직렬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다 정류자 편간전압은 몇 V인가? 2. 10 47. 3300-210V, OKVA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1.8%이다 임피던스 W는? 3. 120 48. 변압기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오른 것은? 2. 인화점이 높을 것 49.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콘덴서 기동형의 기동토크는 350% 이상이다 50. 삼상 동기발전기의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때 감자작용이 되고 빼 증자작용이 된다 A. B의 적당한 것은? 1. A 90도 디질, B 90도 앞설 52.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1. 동력개버 52.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2. 슬립 측정 53. 스테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1.2에서 4상 여자 54.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슈락의 전동기 55. 극수 6 회전수 1200rpm의 교류발전기와 병행운전하는 극수 8의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이어야 하는가? 2. 9백 56.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3. 위상가 57.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롯수를 3이라고 하면 분 복원 개수는? 4. 58. Y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A와 Y 결선의 변압기군 B를 병렬로 사용할 때 A군의 변압기 권수비가 30이라면 기군의 변압기 권수비는? 1. 10. 59.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누설리액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권선법은? 4. 분폭관 60. 삼상 60Hz 전원에 의해 여자되는 6극 권선형 유두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몇 hz인가? 4. 2.5 61. 1000Hz인 정형파 교류에서 5mh인 유도 리액턴수와 같은 용량 리액턴수를 갖는 시에 값은 약 몇 마이크로페러시인가? 2. 5.07 62. Z는 6 플러스 JA 도민 평형 와이브하에 선간전압 200v인 대칭 삼상전압을 가할 때 선전유는 약야대인가? 2. 11.5 63.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로 구성된 사단자 회로에서 정수 A, B, C, D 중 A는? 3. N 64. F는 UU의 라플라스 변화는? 1. 65. 복소수일 때 I는 I1 플러스 I2는 얼마인가? 2. 14 플러스 J14 66.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는? 3. C1C1 플러스 10주 67. 그림과 같은 사단자망의 영상전달정수 세타는? 2. 로지오 68. 그림의 회로를 그림화 같은 등가회로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V 및 아래값은? 3. 라인V 이용 69. 구형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은? 3. ㄱ1, ㄴ1 70.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할 때 출력과 입력의 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전달함수 71.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4. 72. 그림에서 전류 I5의 크기는? 3. A세이 73. 한상의 직렬 임피던스 RRN60XL은? 85인 결선 평형 부하가 있다. 여기에 선간전압 100V인 대칭 3상 교류전압을 가하면 선전위는 몇 A인가? 4. 13. 74.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S를 열었을 때 전류계는 10A를 지시하였다. S를 닫았을 때 전류계의 지시는 몇 A인가? 2. 12. 75.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의 전력계가 500W, 300W를 지시하였다면 전 전력 W는? 4. 800. 76.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 간의 전압은 몇 V인가? 4. 150. 77. 역률이 60%이고 일상의 임피던스가 65인 유도 부하를로 결선하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5을 Y결선으로 하여 3상선간전압 200V를 가할 때의 소비 전력 W는? 1. 3200. 78. 회로에서 각 계기들의 지식값은 다음과 같다. 전압계는 240V, 전류계는 5A, 전력계는 720W이다. 이때 인덕턴스 LH는 얼마인가? 2. 1. 2π. 79.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2회로의 시정수는 2다. 80. 3상 평형 부하가 있다. 선간전압이 200V, 역률이 0.8이고 소비전력이 10kW라면 선전류는 약 몇 A인가? 4. 36. 81.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몇 원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4. 5배. 8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래 배선을 시설할 때 전선상호간의 간격은 몇 시엠 이상이어야 하는가? 3. 6. 83.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오른 것은? 4.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로, 지중광섬유케이블설로 지중해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의 부속하는 지중암 등을 말한다. 84.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몇 종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가? 3. 제3종 접지공사 85.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관등해로 86. 345kV의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대 미상이어야 하는가? 1. 7.28 87.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15kV 이상, 2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시엠 이상이어야 하는가? 1. 20. 88. 고압지중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지 않고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4. 콤바인 덕트 케이블 89. 관 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어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몇 종 접지공사를 해야 하는가? 3. 제3종 접지공사 90.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600V 이하이어야 한다 91.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9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 93. 소맥분 전분기타의 가연성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사방법은? 4. 가요 전선관공사 94.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직류 전차선로의 경관은 몇의 미하인가? 2. 60. 95.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V 이하이어야 하는가? 4. 3. 96. 철큰콘크리트주로서 전장이 15m이고 설계하중이 7.8km이다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지반이 약한 곳 이외의 기초안전일에 고려없이 시설하는 경우에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몇 cm을 가산하여 시설하여야 하는가? 2. 30. 97. 66kV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울타리, 담등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에 합기는 최소 몇 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 6. 98.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적용하는 병종풍합화중은 각종풍합화중의 몇 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2. 50. 99. 저압 옥내 배선에서 시행하는 공사 내용 중 틀린 것은?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100.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트레이의 최소 안전일은? 1. 1.5